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습니다.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습니다. 이제 선당후사, 인중유화의 정신으로 국민 모두와 당원 동지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과 비전을 찾아 새로운 미래와 연대의 긴 여정을 떠나려고 합니다. 국민의힘이 더 자랄 수 있도록, 더 많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영원한 당원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간곡한 호소를 드립니다. 정말 어렵게 이루어낸 정권교체입니다. 민생을 되찾고, 법치를 회복하고, 그리고 헌정질서를 바로세우는 이 소중한 기회를 결코 헛되이 흘러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. 정당은 곧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뿌리입니다. 포용과 존중 절대 간직해야 합니다. 질서정연한 무기력함 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합니다. 건강한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진정한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 불출마 결정에 있어서 어떤 후보라든지 어떤 다른 세력의 요구라든지 압박에 의해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. 저는 제 스스로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정을 했고요. 앞으로 전당대회에 있어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할 공간은 없다.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할 생각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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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